안녕하세요 알쏘시오 문나쌤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폴리패서 그리고 소셜테이너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폴리패서라고 하는 건 폴리 즉 폴리틱스 그리고 교수 프로페서라고 하는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즉 정치하는 교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현직 교수를 나타내는 말로써 교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이 학문의 영역을 이제 벗어나서 자신이 이룩한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정치에 이용한다거나 또는 정치와 연결시킨다거나 또는 글을 이용해서 본인이 고위직의 어떤 그런 임명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폴리패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학과 정치권에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폴리패서로 인해서 그치 대학 교수가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너무 정치 쪽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습껍 친애가 나타난다 뭐 이런 말들을 해볼 수 있겠고요 우리 소셜테이너라고 하는 건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신 있게 자기 주장을 밝히는 어떤 셀럽들, 연예인들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소신껏 발언을 하는 그런 몇몇 분들이 계시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소셜테이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테이너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관심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었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현직 교수를 폴리패서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소신껏 발언하는 연예인 소셜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